안녕 켜져있어 이거 아 그래? 와 나 얼굴 진짜 까맣다 이렇게 보니까 흑가벽 아니야 이거? 내 얼굴 더 작게 나오게 뭐야 나 작게 나오는데 끝! 너 진짜 까맣다 내가 까매진 이유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부터 까매졌어 아니 그게 아니야 너 원래 그냥 까맣어 부럽다 얼굴이 해서 얼굴 하얘질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나 애기 때 사진 보니까 얼굴 하얘어 갑자기 말레이시아가 나오신거야 아니야 너 까맣어 엄마한테 물어봐 나 원래 까맣어 아닌데 기다려봐 야 너 얼마나 까맣으면 사람들이 나보고 흔연이냐고 물어보냐 어머 애기 때 사진이 어머 세상에 뭐야 완전 완전 야 나 완전 귀엽다 내가 이거 보여주자 이거 봐 나 완전 귀엽다 하얘어요 저거 내가 화장품을 아이돌 메이크업 근데 넌 너무 까매서 내 화장품들이 이게 약간 좀 얼굴 까맣은 아이돌 없나? 얼굴 까맣은 아이돌은 많지 근데 난 지금 약간 그런 사람들에 맞는 메이크업만 해줘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화장품 중에서는 그게 없어 뭔 말인지 알았지 일단은 내가 제일 어두운 게 중인 먼저 그럼 컨실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오케 하아 너무 하기 싫다 근데 내 얼굴에 순대기가 너무 싫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남녀 해볼게요 해볼게요 여러분 먼저 컨실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컨실러는 잡티 없애주는 거지 나 잠을 피웠어 왜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졌냐 원래 좋았는데 요즘 잠을 못 잤어 근데 이거 화장하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따붕 내가 퍼프를 가지고 올게 퍼프 어? 내 바지 편해서 화장을 처음 해본다 안녕 다시 온다 오우 맨 아 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찡그리지마 눈떠봐 아 복사하네 일부를 저번에 내가 세게 해가지고 일부를 지금 세게 하는 거잖아 맞지 아닌데? 맞네 이건 뭐야? 컨실러야 컨실러를 두 개 난다고? 니가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한 번 더 가리는 것 뿐이야 언제 눈 뜰 수 있어? 라반 켜볼까? 내내 보내고 라반이라니 조용히 해 좀 시끄러워 죽겠어 뭐 세게 하잖아 세게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여자도 화장할 때 이렇게 해? 이게 아프냐? 하나도 안 아프잖아 아파 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살살 좀 해 조용히 시끄러워 죽겠어 말이 많아 화장 원래 화장할 때 이렇게 한다고? 뭐 어때? 그래 좀 그래 이렇게 톡톡 조심스럽게 톡톡 해라 얼마나 안 좋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세다고 아니 안 세 오늘의 컨텐츠 누나가 화장해주기 아 아 조용히 아 나 와봐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 조용히 해 그런 다음에 눈썹 눈썹 찌란편 아니야? 눈썹 찌란편인데 그래 필요가 없어 오일여 눈썹을 다듬어야해 너 스킬로지 안 발랐어? 어 아 스킬로지 적어! 발랐지 그래 아 깜짝 놀랬네 아이돌 메이크업! 아이돌 메이크업 타임입니다 여러분 그럼 아이돌처럼 될 수 있을까? 어 그런 다음에 섀도우를 발라볼게요 섀도우 섀도우 섀도우는 뭐할 때 쓰는 거야? 섀도우는 그냥 눈두덩이에다가 하는 거지 이걸로 해볼게요 섀도우는 장점 눈에 음영을 주는 거야 오늘 아이돌 메이크업이니까 아이돌스럽게 진하게 한번 해볼게 아 바지 짱! 여러분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아이돌 메이크업 막 여자처럼 화장 시켜주는 거 아니야? 아니 남자 아이돌이랑 여자 아이돌 화장하는 건 똑같지 공성매 지금 나한테 여자들이 아니 그건 아닌데 네 눈떡 위로 신기하다 이거 위로 영상 찍으면서 지금 라방하는 중 내가 아이돌 화장할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 근데 아이돌 화장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였어? 할 줄 아닌 줄 알았는데? 김숙하기로 타임인데 저요 저요 나만 믿어 꼴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얍 너무 더워 일단은 이 붉은색으로 눈 전체에다 깔아줄게요 눈 떠봐 눈 떼라고 할 때마다 무서워 살짝 살짝 된 거 같아 살짝 여자 화장 같아 눈 떠봐 눈 떠봐 눈 떠봐 쳐다봐 눈 떠봐 너봐봐 뭐야 뭔가 되가는 거 같아 오 뭐야 오, 뭔가 되가는 거 같은데? 근데 멀리서 볼 땐 뭔가 안 느껴졌거든? 가까이서 보니까 뭔가 느껴져 눈 닫아 어우 꼬꼬마우 응 어 좀 돼가는 거 같다 어 조금 돼가는 거 가까이 보여줘 봐 이상해 여자 화장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재밌네 어 동생입니다 동생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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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마이갓 아이고 봐 왜왜왜 부러졌어 나의 조용해 눈이 너무 강한 나머지 아 이거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안 망했어 눈에 들어간 거 아니야 지금? 안 들어갔어 왜 이래 나 봐봐 눈 떠 제발 오케이 아니 아까 감아도 된다 왜 이게 맞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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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 쉐딩을 해 줄 건데요 트로이 씨 반 트로이 씨 반 정말 좋아하네 쉐딩 하하하한 너는 피부가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제일 진한 걸로 Administration 세딩은 코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지 그치 입체감이 있어보이게 해주는 거지 mars kedim get the år Oh 나보다 iosis 하하하 감사합니다 아이돌 메이크업을 하면 저도 잘생겨줄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정신차려 아이돌 아무나 나는 줄 아니? 죄송합니다 아이돌 메이크업의 특징이 있어? 음영이랑 눈을 강조해 원래 아이돌은 그레이 렌즈 막 그레이 렌즈 같은 거 많이 끼잖아 코 너무 잘된다 코가 엄청 높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니까 엄청 높아졌는데 코가 진짜 높아보긴 한다 이런 화장을 하니까 나의 틴트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고어 틴트 엄마 아빠 너 막 바르는 거 아니야? 아이돌 화장 같은? 나 봐봐 언더 아이라인을 해주는 게 낫겠다 아이돌 화장 어때요 여러분? 사진 좀 찍어볼게요 사진 좀 찍어볼게요 인스타에 오려돼? 끝! 아이돌 화장이 더 나은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래요 아이돌 화장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데 했지? 그냥 난 잘 되지 않았나? 안녕 안녕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빠잉 오늘의 아이돌 메이크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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